갑자기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피부가 진짜 좋았는데 요즘에는 피부가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네요. 개선되는 느낌이 안 들어요. 클렌저만 잘 써도요. 피부 고민 덜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클렌저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간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피부가 좀 나빠졌다거나 예전에 피부 참 좋았는데 피부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제일 먼저 바꾸는 게 크림이나 세럼 혹은 최근에 내가 바꾼 화장품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부터 바꾸시거든요. 물론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맞지 않는 성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클렌저와 나와 딱 맞는 것을 찾게 되면 클렌저만 잘 돼도 사실은 웬만한 그런 어떤 피부 문제나 트러블들은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약산성 클렌저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미 지난번 좁쌀여드름 편에서 약산성과 약알칼리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번갈아 가면서 쓰세요?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편을 꼭 한번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편은 그때 우리가 좁쌀여드름 편에서 이야기했던 클렌저 바꾸는 것 보다 조금 더 심화된 버전으로 제가 오늘 약산성 클렌징 4개 그 다음에 약알칼리성 클렌저 4개를 가지고 왔고요. 이게 각각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피부에 맞는 성분은 뭘 골라서 써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얘는 씻겨나가는 게 어떤 느낌이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와 만든 클렌저를 구매를 하시려면 이 pH 레벨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행운의 숫자 7이 바로 중성입니다. 자 이 중성을 기준으로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면 어때요? 산성화되고 있어 피부가 라고 얘기하고 이것보다 더 높이 가면 어때요? 알칼리화 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약산성 클렌저와 약알칼리 클렌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건강한 피부는 어디쯤 있어요? 네 어디쯤 있냐면 4.9에서 5.5 그 어떤 사이에 존재한다고 해요. 실제로 누가 봐도 저 사람 피부 좋아 라고 했을 때 pH 레벨을 딱 재보면 약산성을 띄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일까요? 이거 모공 콘텐츠랑 또 연결이 됩니다. 제가 적당한 피지가 분비되는 것은 피부에 도움된다고 그랬어요. 왜? 피부에 살짝 보호막을 쳐주거든요 피지가. 그래서 곰팡이균이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침투하는 것을 이 고마운 피지막이 막아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제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피지가 너무 많이 분비돼서 컨트롤이 아예 안 되거나 아니면 메이크업 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유해물질과 섞여서 피부 위에서 산화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항선화 제품 꼭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인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피부가 산화된다는 거죠. 관리를 안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약산성 클렌저를 쓰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이 레벨을 맞춰주기 때문에 약산성 클렌저를 쓰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약산성 클렌저는 정말 좋은 클렌저가 맞지만 이것만 쓰시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된 것. 정말로 쫙 빼줘야 되는 그 피지가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되면 이게 피부가 더 산화될 수 있습니다. 약산성이 아니라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이 제대로 안 빠져나가니까 이게 계속 모공 위에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트러블 생기고 좁쌀 여드름 생기고 피부가 왜 옛날처럼 안 좋지? 왜 이렇게 칙칙하지? 이렇게 빠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pH 레벨을 좀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너무 산성화되는 것 같아. 나 너무 기름이 많아. 이런 경우에는 위로 쫙쫙쫙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죠.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약알칼리성 클렌저를 쓰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피부 상태를 보시고 내가 매일매일 써도 약알칼리성을 썼을 때 피부가 점점 더 나아진다. 피부가 편안해진다. 그러면 그냥 약알칼리성 클렌저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건성이나 민감성 피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와 같은 경우신데요. 이것도 약알칼리성 클렌저를 함께 겸용하면서 써보세요. 내가 이게 매일 저녁마다 쓰는 게 편안한 건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만 써도 괜찮은 건지 정도를 보시면 이 약알칼리성 클렌저 잘 활용하시면 각질 제거 같은 거 막 이렇게 알갱이로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클렌저만 잘 쓰셔도 피부의 기초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어떤 거를 써야겠다라는 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자 클렌저를 보실 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바로 이게 약산성인가? 약알칼리인가? 를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번은 이 클렌저에 쓰인 메인 성분이 뭐지를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첫 번째 갖고 온 제품은 바로 닥터지입니다. 자 닥터지의 메인 성분은 바로 미생물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 클렌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근데 이거 되게 어렵죠. 이거 그냥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생물입니다. 유산균 먹는 것과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몸에는 세균이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60kg인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한 1.2에서 2kg 정도의 세균을 우리가 지금 몸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유해균이 맞냐? 유익균이 맞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유산균 먹는 이유가 유익균 많이 늘리려고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클렌저는 뭘 담았냐면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썼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유익균을 더 많이 늘어나게끔 클렌저를 만들었어요. 이 얘기입니다. 마녀공장에 비피다 세럼 있어요. 그거 쓰고 되게 잘 맞으신 분들은 이 클렌저랑 연결해서 쓰셔도 굉장히 잘 맞으실 거예요. 미생물이 잘 맞는 경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매하시기 전에 휴대폰을 탁 열어서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었나를 잘 보셔야 돼요. 저도 프로덕트 매니저 출신이지만 이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마케터가 정말 심혈을 많이 기울이거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안에는 거짓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없는 내용을 갖다가 쓸 수는 없어요. 어차피 걸리면 광고 정지를 받게 돼서 거짓말을 쓰거나 의미 없는 과장한 그런 어떤 광고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꼼꼼히 보시고 닥터 지도 상세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가지 바이옴의 피부 장벽 케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익균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에. 당연히 좋은 세균들이 많으니까 나쁜 것들은 다 잡아먹어 줄 거고 그리고 피부 자체가 면역이 높아지면서 장벽이 튼튼해지겠죠. 미생물 어떤 마이크로바이옴과 되게 잘 맞았다라고 하면 약산성 클렌저 중에서도 이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두 번째 갖고 온 약산성 클렌저는요. 라운드 어라운드 제품입니다. 라운드 어라운드의 키 성분은요. 바로 녹차입니다. 자 녹차는 어떤 피부한테 좋을까요? 지성과 여드름 피부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 결과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 순천형대 서울병원 김수영 피부과 교수팀이 발표하신 내용이고요. 자 녹차 추출물을 4에서 8주 동안 여드름 병변에 직접 바르 고룩, 얼굴에 염증성 여드름 병변의 개수가 유의하게 평균 9.38개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이나 아니면 지성 피부가 녹차 추출물이 들어간 클렌저로 쓰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은 병풀 추출물이 들어간 거 쓰셔도 굉장히 좋아요. 라운드 어라운드는 부드럽고 촉촉하면서도 수분을 너무 많이 빼앗아가지 않아서 여드름이나 지성 피부가 아침에 쓰시는 게 좋고 여드름이나 지성 피부는 약 알칼리성 클렌저를 조금 더 많이 쓰셨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피지 분비량이 좀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피부가 좀 두껍고 그러나 약산성도 함께 겸용하셔서 쓸 때 이왕이면 녹차 추출물이 들어간 것으로 쓰셨으면 좋겠다. 약산성 클렌저는 늘 쓰셔야 돼요. 약산성 클렌저로 완전히 배제하고 쓰시게 되면 피부가 너무 많이 아파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산성 클렌저는 꼭 필수로 두고 약 알칼리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클렌저 토리든입니다. 토리든은요, 그 히알루론산 맛집이고요. 역시나 히알루론산 맛집답게 메인 성분은 히알루론산입니다. 그것도 몇 개나 들어갔냐? 팔중,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세안하고 났을 때 너무 미끌거리는 느낌이 남지 않으면서도 촉촉했으면 좋겠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요구사항을 항상 클렌저에 요구를 하는데 토리든이 딱 그래요. 미끌미끌하지 않는데 촉촉해. 저한테는 편안한 사용감을 주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약산성 클렌저는 토리든이다. 그래서 다른 거를 다 써봐도 결국에는 토리든으로 자꾸만 돌아온다. 그래서 토리든의 우리가 성분을 보면 당연히 히알루론산이 키고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부활초 성분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보습 성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세안하고 나면 정말 촉촉해, 피부가 너무 편안해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집에서 컨트롤이 되는 민감함이다. 내가 조정해주면 민감함이 다시 편안한 상태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정도의 피부라면 토리든 쓰시면 진짜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전 토리든을 정말로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음 클렌저는 바로 믹순입니다. 믹순 안에는 병풀 추출물 32.8%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의 키 성분은 병풀이겠죠. 그래서 평소에 병풀 추출물 쓰고 나 너무 효과받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라운드어라운드는 녹차가 들어가서 지성 여드름에 추천했지만 병풀 추출물도 여드름과 지성 피부에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것도 좁쌀 여드름 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믹순은 병풀 추출물이 정말 많은 함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유하거나 항염하거나 진정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홍조 있거나 아니면 좀 민감한데 난 병풀 추출물 너무 잘 맞고 병풀 추출물 토너 쓰면서 연결시키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제품 쓰시면 진짜 좋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민감성 홍조 스킨케어 루틴 말씀드리면서 제가 로임스킨 스킨케어 말씀드렸거든요. 피부 장벽 다 무너지고 민감했을 때는 너무 많은 제품을 바르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클렌징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클렌징 자체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로임스킨을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 이것이 믹순보다 더 순해요. 로임스킨은 토너에 천연 계면활성제만 넣은 그런 느낌이어서 그리고 포밍 타입이잖아요. 완전 순한 것은 로임스킨이고 그 다음이 이제 믹순이다. 세정력은 믹순이 조금 더 있어요. 그러나 나는 완전 순하게 나 지금 메이크업 할 수도 없고 다 너무 아파요. 라고 할 때는 차라리 로임스킨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약산성 클렌저 pH 페이퍼 테스트한 결과 말씀드릴게요. 노란색이면 노란색일수록 약산성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고요. 진한 연두색이 될수록 중성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지나 라운드어라운드, 믹순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어서 약산성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토리드는 중성에 가까운 약산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약 알칼리 클렌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써보고 아 이건 진짜 좋다 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제가 첫 번째 갖고 온 거는 오리진스입니다. 오리진스는 제가 브랜드를 보고 클렌저를 골랐어요. 왜냐하면 오리진스 창립자가 에스티로더 여사님 아시죠? 에스티로더 여사님의 아들이 창립을 했습니다. 그 브랜드의 업력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년 동안 명맥을 유지했고 난 천연 성분이 들어간 약 알칼리성을 쓰고 싶어 라고 하면서 찾게 된 거고요. 한동안 오리진스가 유기농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기능 자연주의 스킨케어라고 그 브랜드를 명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보면은 캐모마일 꽃 오일, 스피어민트 잎 오일, 그 다음에 라반딘 오일, 베르가몬 오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자연에서 추출한 성분의 오일들을 담은 거라서 굉장히 편안하게 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왜 약 알칼리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센카는 쫙 빼내는 느낌인데 이제 이거는 뭔가 자연의 그런 어떤 싱그러움을 같이 담은 그런 클렌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제품 좋아하고 내가 뭔가 식물에서 만들어진 그런 성분들이 나와 좀 잘 맞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약 알칼리성 클렌저를 쓰시더라도 이런 쪽으로 가시면 좋아요. 너무 강하지도 않으면서 그 기름기 빼줘야 될 건 쫙 빼준다. 이런 느낌의 클렌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품도 굉장히 사각사각 잘 나고요. 부드럽게 세안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센카입니다. 자, 센카는 제가 이미 예전에 소개를 드렸고요. 전 계속 클렌저를 바꿔가면서 쓰는데 아, 이것도 아니야. 막 이제 0점 조준해가면서 이제 쓰는데 센카는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늘상 제 세면대 위에 있는 그런 클렌저인데요. 저는 분홍색을 씁니다. 나머지 하얀색과 파란색은 너무 강한 느낌이 들어서 분홍색을 쓰고 이유는 이 안에 콜라겐하고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 알칼리 클렌저라고 할지라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수분이나 아니면 콜라겐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너무 강한 그런 세안하고 났을 때 너무 바짝 말려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기 때문에 저는 센카에서 분홍색을 선택해서 쓰고 있고 저는 센카가 약간 좀 믿고 쓰는 클렌저여서 얘는 항상 기본으로 두고 나머지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제품은 마녀공장입니다. 자, 마녀공장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연두색은 약산성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약알칼리 클렌저입니다. 근데 센카보다는 세정력이 살짝 약해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 약하다는 게 아니라 센카가 너무 세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마녀공장 가시면 돼요. 자, 이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히알루론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라마이드 NP라고 해서 민감 홍조 얘기하면서 세라마이드가 피부 장벽 개선에 도움 줘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피부 장벽 무너질까 봐 좀 걱정되고 약알칼리 쓰면서 좀 너무나 당겼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녀공장이 너무 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센카가 정말 제일 강한 세정력이라고 느껴지고 그 다음이 이제 마녀공장이다 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강한 약알칼리를 원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마녀공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는 10가지 플로랄 콤플렉스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분, 보습까지 같이 채워줘서 그런지 약알칼리성 클렌저 특유의 그 너무 뽀득뽀득함까지는 이 마녀공장은 가지 않게끔 잘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갖고 온 제품은 스트라이데스 폼입니다. 스트라이데스 폼은 지성이나 여드름 남성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바하 성분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바하는 살리실산으로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블랙헤드나 아니면 코 주변에 기름 너무 많이 난 경우 이런 바하 성분으로 착 써주게 되면은 각질 제어가 굉장히 잘 효과적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좀 각질이 너무 두껍다. 어떤 경우에는 막 이렇게 밀리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바하 성분이 들어간 거를 써주시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각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약알칼리클렌저 pH 페이퍼 테스트한 결과도 말씀드릴게요. 청록색에 가까울수록 8에서 9까지도 간다. 이건데요. 역시나 센카가 가장 진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컬러감이 좀 명료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센카가 역시나 가장 강했고요. 마녀공장과 스트라이데스가 거의 비슷한 컬러였고 오리진스가 가장 연한 청록색이어서 가장 pH가 약알칼리 중에서도 좀 낮은 편이고 마녀공장 스트라이데스 그 다음에 센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클렌징 제품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는 정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매장 가셔서 정말 현명한 클렌징 쇼핑 하셨으면 좋겠고 나의 그런 인생 클렌저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